아 구석사가 정말 좋아졌습니다. 와 13년 만에 와 봤네. 아 정말 구석사에 왔습니다. 구석사 입구입니다. 참 고요하니 좋네요. 평일이라 사람이 없네요. 네 어른 4명입니다. 네 어른 4명입니다.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참 느낌이 좋습니다. 네 어른 4명입니다. 네 어른 4명입니다. 네 어른 5명입니다. 네 어른 7명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